자, 여기까지 오시냐고? 고생 많으셨죠? 저는 강의 만들면서도 이렇게 뭐가 끝이 없네요, 얘기하면서도 근데 강의 들으시는 분들은 오죽할까 싶어요 만드는 것도 이렇게 힘든데 듣는 건 얼마나 힘들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잘 생각해보면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수많은 어마무시한 회사들 구글, 네이버, 페이스북, 카카오 이 모든 것들이 결국 본질은 C, R, U, D 안에 갇혀있어요, 닫혀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단한 것들조차도 여기서 출발하고 이것을 절대로 벗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엄청난 힘을 지금 갖게 되는 거기 때문에 조금만 힘내십시오 이제 마지막입니다 CRUD에서 마지막 D, 뭐죠? Delete, 한국어로 삭제 기능을 구현해 봅시다 저는 여기에다가 삭제, Delete라고 하는 버튼을 만들 거예요 자, 봅시다 위치는 어디가 좋겠어요? 여기에 딱 넣으면 되겠죠 삭제도 현재 보고 있는 글이 있을 때, ID 값이 있을 때 삭제 버튼이 활성화 돼야겠죠 이렇게 이렇게 그런데 삭제는 수정이나 추가와는 다르게 폼을 거칠 필요가 없거든요 그냥 여기서 클릭하면 삭제가 딱 돼버리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delete underbar process.php id는 저렇게 하고 여기 있는 링크를 클릭하면 delete underbar process.php id는 js로 한 다음에 거기서 삭제를 하면 되겠죠 자, 한번 일단 파일부터 추가해 봅시다 delete underbar process.php 라고 하고 이제 우리가 뭐 해야 돼요? 데이터 디렉토리에 있는 파일을 삭제하는 php의 방법을 찾아야겠죠 선호하는 검색 엔진을 아무거나 키시고요 여기에서 php 파일 딜리트라고 검색해 보시면 여러 가지 것들이 나오네요 delete라고 되어 있네요 그리고 여기 c라고 되어 있는데 unlink를 보라고 되어 있네요 unlink를 들어가 보니까 delete a file, 즉 파일을 삭제하는 기능이다라고 되어 있고 첫 번째 인자로 파일의 이름을 문자열로 넣으라고 되어 있고 예제를 보면 이렇게 하면 파일이 지워지나 봐요 unlink라는 독특한 이름이네요 저건 이유가 있겠지만 지금 몰라도 괜찮습니다 자, 그럼 제가 이 id 값으로 들어온 저거를 unlink 그리고 데이터 디렉토리에 .dollar get id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그리고 header 로케이션 어디로 가면 돼요? index.php, 홈으로 가면 되죠 왜요? 삭제했는데 글이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홈으로 보내버리면 된단 말이죠 한번 해봅시다 delete 했을 때 데이터 디렉토리에 js라고 하는 파일이 삭제되고 우리가 홈으로 가면 되겠죠 해봅시다 하나 둘 셋 짜잔 됐어요 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끝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파일 하나만 더 추가해 봅시다 php php is php라고 하는 이걸 삭제할 때 delete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아주 나쁜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delete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를 삭제하는 거거든요 근데 데이터를 삭제할 때 링크를 클릭하자마자 데이터가 삭제가 되어버리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여기 있는 이 주소를 copy address 해서 친구한테 주면 친구가 그 링크를 클릭하면 데이터가 삭제되버릴 거란 말이죠 아주 안 좋은 상황이 나오겠죠 그리고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회사에서 만든 어떤 플러그인이 있었는데 그 플러그인은 사용자들이 아직 방문하지 않은 페이지들을 실제로 사용자가 방문할 때 빨리 열리게 하기 위해서 링크를 미리 읽어두는 그런 웹브라우저의 플러그인을 어떤 회사에서 만든 적이 있어요 이렇게 했더니 아주 많은 웹 개발자들이 삭제 기능을 링크로 구현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플러그인이 삭제 기능에 해당되는 링크를 방문하면 삭제가 돼버리는 거예요 큰일 나겠죠?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보세요 업데이트를 하면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submit을 할 때 우리가 get 방식으로 하나요? post 방식으로 하나요? post 방식으로 하죠 마찬가지로 얘를 클릭했을 때 삭제가 된다면 얘는 절대로 링크로 하시면 안 되고 뭘로 해야 돼요? post 방식으로 근데 지금 링크를 단다는 것은 이것은 get 방식이에요 왜요? id, get 파라미터가 들어가 있으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이렇게 그리고 action을 여기 얘를 이렇게 넣고요 그리고 메소드를 post 방식으로 그 다음에 음... 여기 id 값 있잖아요? 저 id 값을 hidden으로 잡는 거죠 input type은 hidden 그럼 사람 눈에 안 보이겠죠? value 는 땡땡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input type은 submit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그리고 reload 한번 해봅시다 좀 밉죠? 보기가 이상하죠? 자 그럼 여기 일단 이거는 여기를 value 값을 delete로 하면 돼요 submit의 value는 그 버튼의 label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UI가 상당히 이질적인데 이거는 있죠 여러분이 CSS라는 걸 배우면 링크를 버튼으로 만들 수도 있고요 버튼을 링크처럼 보이게 만들 수 있어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 CSS로 디자인은 100% 바꿀 수 있으니까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기능에 집중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delete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delete underbar process.php로 가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post 방식으로 데이터를 전송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뭘로 바꾸면 돼요? post 자 그럼 다시 back을 해서 다시 delete를 해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했을 때 php가 삭제되고 home으로 오면 되겠죠 삭제됐죠 그리고 home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삭제 오퍼레이션을 할 때 삭제 작업을 할 때 우리가 post 방식으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것까지도 해냈어요 대박이죠? 와 끝났습니다 진짜 여러분 제 앞에 있으면 같이 춤이라도 추고 싶은 심정입니다 여기까지 오셨다면 정말 대단한 분이세요 아휴 저도 이렇게 힘든데 어죽하겠냐 싶습니다 고생하셨어요 자 그럼 이제 우리 다 끝났거든요 여러분 본질적인 작업들을 다 해내셨습니다 충분히 자부심을 가지셔도 돼요 그럼 우리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우리 수업 서서히 셧다운 과정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CRUD를 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신 some of your ideas 말씀을 드릴 수 있게 이렇게 원으로 Fal사라